흐라차차 한 번 더 참아볼게 으아하하 웃으며 넘겨볼게 혼자여서 좋은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해도 매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젠가는 더 커다란 날개가 되어줄 테니 우리 이수연 선배님과 우리 훈아씨입니다 준비됐죠? 스톱! 핑클 영원한 사랑 내게 자신 없는 듯 네 사랑을 감추며 돌아서지마 불안한 내 미래도 어때? 나뿐이야 아쉽습니다 첫 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자리해주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만약에 실패를 하시면 여기 계신 세 분이 바로 우승인구나 그래요 이수연 훈아씨가 땡 하니까 우리 은비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 입은 웃고 있어요 눈은 놀래고 입은 웃고 있어요 네 봤어요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 걸 또 최고 기록을 뺐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공통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가량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후 결과 나왔습니다 세 분 자리해주세요 자 계속 이번 주 우승 오늘의 퍼스트 커플상은요 우리는 영원한 얄게 이승현 훈아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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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우유 우유야 우유 우유 한 컵만을 넣어주세요 우유야 우유 우유야 우유 하얀 우유 주세요 식사의 몸매 비교 하루에 3잔씩 우유를 해당할 때 아이시죠 우유가 세 잔에 우유 주세요 맛있는 우유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성에 고소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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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만 내 꿈은 뭐래 여만 내 꿈은 뭐래 여만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최악 그 별에 거짓말이여 such a liar hit me, shoot me, yeah 내 시선 차이 그래